포항 지역 기독교 대학인 설린대학교가 작년에 이어 설린대학교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박성근 목사는 설린대학교가 선한 이웃이 되려는 정신으로 교육에 힘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학이 되기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포항시 교계 목사 70여 명이 참석해 설린대학교의 부흥과 청년들의 구원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